한글이의 TV 판타지 모험 RPG 던전 트래커즈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, 애플 앱 스토어에 글로벌 동시 출시했습니다. 던전 트래커즈는 몬스터들과 맞서 싸우는 소원사들의 모험담을 그린 판타지 모험 RPG인데요. 2D 그래픽의 쿼터뷰 시점과 패틱스 방식의 전투와 화려한 일러스트 그리고 380여종의 몬스터 등 풍부한 콘텐츠로 완성도를 한층 높였습니다. 기존에 나와 있는 TCG들이 약간 자극적이나 선정적인 TCG 일러스트들이 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저희 게임은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친근감 있고 또 여성 유저들도 좋아할 만한 그런 캐릭터들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. 특히 던전 트래커즈는 일본 내 사전 예약 사이트인 예약 탑10에서 1위를 등극한 바 있으며 정식 출시에 앞서 진행한 글로벌 사전 예약에서도 25만 명이 넘는 이용자들이 몰려 기대감을 높인 바 있는데요. 이번 정식 출시로 이러한 인기 행보에 박차를 가한다는 소식입니다. 게임 내에 등장하는 다양한 몬스터들을 이용해서 모험단을 편성을 하고 저희 스페셜 모험 안에서 굉장히 또 다양한 기간제 던젠들이 기간제 모험 그쪽에서 어떤 획득할 수 있는 몬스터들을 수집하는 재미를 조금 더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한편 던전 트래커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세계 전역에서 서비스되며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, 일본어, 중국어 등 5개 언어 지원 및 지역별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이벤트와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.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카페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.